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냐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우리 수업에 여러분이 정점에 도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떠나셔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들을 할 수 있고 검색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으시면 여기도 여러분이 그만둘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저는 어떤 정보시스템이건 간에 그것은 반드시 입력과 저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입력을 좀 더 쪼개서 생각해 보면 생성, 수정, 삭제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생성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입장에서 생성과 관련된 sql 문은 insert 였고 그걸 했던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수정, 삭제를 하면 이제 우리 수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서 저는 index.php 파일을 열었고요 그리고 수정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크리에이트 근처에다가 수정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ahrf 그리고 modify.php 업데이트로 할까요? update.php update-a 그리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글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 글을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업데이트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파라미터 형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d는 이렇게 해서 $underbarget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럼 링크에 id 값이 저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홈에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자, 소스 보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index.id 즉, id 값이 없다 어디가요? 42번째 줄에서 여기에서 이 id 값이 없는데 그걸 가져오려고 시도하니까 오류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underbarget 아이디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업데이트 링크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copy해서 cut해서 여기 id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저기에다가 저는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했는데 이거는 update 이렇게 빈 값으로 넣고요 update라고 하는 변수에 id 값이 있다면 쟤를 세팅하는 거죠 는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묶을까요? 작은 따옴표 세미콜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작은 따옴표 점 여기도 점 작은 따옴표 자, 이렇게 했고요 업데이트 링크로 할까요? 이름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업데이트 링크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업데이트 링크는 생성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아티클을 선택하면 그때 업데이트 링크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업데이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적당한 페이지가 나와야겠죠 아직은 페이지를 안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업데이트와 크리에이트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create.php를 복제해서 조금조금 수정할 거예요 자, 그런데 create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전 시간에 보완해서 여기 필터링, 이스케이핑 이거를 깜빡하고 이 create 쪽에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index.php에서 여기 있는 태그 위쪽에 있는 부분은 페이지마다 다 같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중복 제거해야겠죠 자, create 쪽에서 ol 태그 위쪽에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은 코드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교체했고요 그리고 이 create를 duplicate 해가지고 복제해서 이제 update.php로 바꾸겠습니다 복제했어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페이지가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update와 create의 차이점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택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글에 대한 본문과 제목이 여기 폼에 입력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는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뭐요? 글을 가져오는 거 우리가 index.php를 복제해서 create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create에는 create에는 없어도 되는 코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이 부분 요만큼 이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create는 글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글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쥐어버리고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create 문제가 없네요 됐고요 그리고 업데이트에는 이렇게 특정 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이 글의 내용 글의 내용을 내용 중에서 제목은 article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 담겨 있으니까 저 article title 그리고 본문은 description을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 title 부분에 value의 값으로 이렇게 article에 title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textarea에는 역시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글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MySQL가 MySQL is... 이라는 텍스트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process-update.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